생겼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그의 발은 못생겨 보인다 오케이 그래서 어글리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그의 발이 어때 보이니 영어표현 어헤스 이렇게? 오케이 지금 재우가 안 만기려봤자 안 한 상태에서 묻는 거를 못하고 난 이거 딱 한번 보여줄 거야 내가 분명히 얘 안 만기려봤자 뭐라 그랬어 안녕하세요 그럼 그것들이 못생겨 보이던데 이 대답이 듣고 싶다네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? 분명히 누가 다 만드는 데일로러블리 그것들이 못생겨보인다 누가 그것들이 뭐한다 못생겨보인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구요 4 다시 2 그래 그러면 묻는 말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그것들은 어때 보이니? 그러면 데이가 뭐 되시고 왔는데 빗 대신에 왔어 그래서 그의 발들이 어때보이니? 나 이거 지금 가르쳐줬다 다음번에 내가 또 물어볼 거야 네 암만 길어봤자 해가지고 데일룩인데 두데일룩을 못 만듭니까? 처음 가르쳐줍니까? 오케이 몇 번 했어요? 한 200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?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어요 그럼 아멘